뭐야? 어... 요즘 이거 안 비싸요 아 그래요? 50만원 밖에 안 되서 응 이벤트가 나왔습니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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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트 자주 보냈다. 소프트에서 소프트에서 제일 맛있다. 소프트에서 아주 맛있다. 소프트에서 많은 감사도 안에서 어니 안 넣었고 김치 이렇게 김치 이거 조금 조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2 3 4 5 2 2 3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